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또 우리가 길이 단위 가끔 쓰는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치가 있네 인치 1인치 1인치는 우리가 cm로 환산해볼까요? 많이 아시죠? 우리 허리 둘레젤 때 2인치만 쓰는거니까 2.54cm가 되는거죠 1인치는 그 다음에 1피트란 단위도 가끔 쓰기도 합니다 피트 이거는 약 30cm 자 있죠? 그거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30.48cm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도 한번 보시면 우리 면적 단위도 한번 있어요 면적 면적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길이 곱하기 길이가 되죠 길이 곱하기 길이한게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면 제곱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제곱 밀리미터 그 다음에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또는 뭐 제곱킬로미터 이 관계가 있는거니까 얘네들은 10에 6승의 관계죠 얘네들은 10에 2승의 관계구요 얘네 10에 4승의 관계고 얘가 10에 6승의 관계 되겠죠 그쵸?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길이 단위는 면적 단위는 길이에다가 길이를 곱한거다 라고 생각하면 될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거 하셔도 될까요? 부피 단위도 한번 보셔야겠네 부피 또는 뭐라 그래요? 최적이라 그러면 최적 그래서 우리가 부피 볼륨 그래서 우리가 표시할때는 보통 이렇게 A자를 뒤집어놓은거 그정도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거 같은데 요렇게도 쓰는 경우도 있고 부피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뒤집어서 우리가 A자 뒤집어놓기 쓸 때는 보통 어떨 때 쓰는거냐면요 벨로시티 우리 속도도 우리가 유속 V로 나타내잖아요 그쵸? V하고 부피하고 유속하고 부피하고 같이 쓸 때는 V는 그냥 V라고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부피를 나타내는 때는 저렇게 A자를 뒤집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얘는 뭐가 돼요? 얘는 길이에 3승이 되는거죠 그쵸? 부피는 또 길이에 3승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부피 단위 어떤게 있냐면 리터라는 단위 많이 쓰죠 리터라는 단위 그래서 요거보다 작은 단위가 어떤게 있냐면 미리리터라는 단위가 있구요 그쵸? 그 다음에 또 3조급 센티미터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3조급 센티미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몇 CC다 나타납니다 CC라는 단위가 있지 얘네들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같은 단위에요 같은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우유 같은 경우도 단위를 보통 우리가 500ml 주세요 라고 그러죠 500ml 1000ml, 500ml, 200m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미리리턴 단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맥주 우리 호프집 가면 우리가 500cc 주세요 그렇죠? 500ml 주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그때는 우리 CC라는 단위 쓰고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다 같은 단위라는 얘기죠 같은 단위입니다 같은 단위 그 다음에 리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리터보다 큰 단위가 킬로리터 다 아시겠죠? 킬로리터가 있고 근데 요 또 킬로리터랑 같은 단위가 뭐가 있어요? 메타의 3승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요것도 똑같은 양입니다 똑같은 부피를 나타낸다고 그쵸? 그래서 각각의 요거와 요거와 관계도 10의 3승의 관계에 얘와 얘가 관계도 10의 3승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요렇게 우리가 쓰는 단위가 저 정도가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계도 한번 보시면 이제 질량 단위 한번 볼까요?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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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가 우리가 뭐 어쨌든 미리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톤 단위도 가끔 쓰긴 합니다 톤 단위까지 그 다음에 요거보다 작은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정도까지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다 일정하네요 그렇죠? 다 각각의 10의 3승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끔 쓰는 단위가 파운드 우리가 파운드 LB라고 그러죠 LB 1파운드는 0.4536kg 0.4536k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다 각각 얘네들은 다 10의 3승의 관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이것도 뭐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첫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 시간 관계도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원 데이 데이라는 단위도 많이 쓰는데 원 데이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분 단위로 나타내면 물이 분 단위로 나타내면 보통 얼마입니까? 네 원 단위는 분 단위보다는 무려 시간 단위부터 할까요? 네 이게 24시간이 되는 거죠 음 시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 단위로 나타내면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요? 60을 곱해줍니다 1440분 그렇죠? 네 그럼 또 여기다가 초 단위로 나타내면 여기다 또 얼마예요? 60을 또 곱해줘야지 그러면 어 원 데이는 8만 6,400초 초 초가 되는 거죠 원 데이가 또 이걸 갖다가 뭐 우리 1년으로 한 사람은 또 거기 360으로 곱해주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단위까지 한번 봤습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볼까요? 압력 단위 한번 볼까요? 압력 압력 이 압력은요 압력의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에요 이렇게 힘 킬로그램보다는 뉴튼이죠 뉴튼 힘 힘이니까 힘의 단위죠 뉴튼 이게 압력에 대한 단위죠 그래서 이 뉴튼은요 여러분들 힘 힘 뉴튼 뉴튼은 어떻게 나타내죠? F는 MA 질량으로 나타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뉴튼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러면 이 단위만만 써볼게요 질량에 대한 단위 어떻게? 킬로그램이고요 가속도에 대한 단위는 뭘까요? 가속도 우리 오늘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얘기 많이 들어봤죠? 중력 가속도 여러분들 어떻게 나타내요? 9.8 메타퍼 세크제곱 단위만 써볼게요 메타 퍼 세크제곱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뉴튼에 대한 단위는 뉴튼에 대한 단위는 어떻게 되요? 킬로그램 그 다음에 메타 세크제곱 요게 뉴튼에 대한 단위지 그렇죠? 그러면 압력 우리가 압력이라고 얘기하면 압력으로 얘기하면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킬로그램 뉴튼에 대한 단위 먼저 쓰고요 퍼 세크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메타의 제곱으로 나눠준 거죠 이거 요 앞에가 뉴튼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로 나눠준 거죠 그렇죠? 요걸 한번 정리해보면 킬로그램 퍼 어 메타 세크제곱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압력에 대한 단위에요 원래는 그렇죠? 압력에 대한 단위입니다 근데 너무 쓰기가 복잡하니까 우리가 압력에 대한 단위를 만들어 쓰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들 1기압 1AT이라는 단위 들어가봤죠? 표준기압 1기압 그렇죠? ATM이라는 단위도 우리가 압력에 대한 단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어떻게 수은주 또는 수주 이렇게 나타내는데 수은주로 나타내면 어떻게 760mm HG HG가 수은이니까 그렇죠? 수은이니까 그 다음에 10332mm H2 수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고요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죠 단위 중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PSI 단위로 나타낼 때는 14.7 PSI 단위 정도만 보시면 되고 하나만 더 보면 될 거 같아요 어떤 거 보냐면 밀리바 그렇죠? 1013 밀리바라는 단위도 가끔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13 밀리바 요 정도 단위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단위 관계는 요 정도가 되고 대부분 나오는 게 뭐라고요? 대부분 나오는 게 우리는 압력에 대한 단위는 요 정도 가지고 논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압력에 대한 단위는 요건데 요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다음 중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ATM 밀리 HG 혹시나 몰라서 예전에 한번 요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밀리 HG 미리밀리 HG라고 썼잖아요 밀리 HG인데 요걸 갖다가 어떻게 나타냈어요? 76cm HG 요렇게 나타내요 이게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걸 메탈으로 나타낼 수 있지 76cm HG 밀리 HG 이렇게 나타내도 같은 겁니다 고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기도 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압력에 대한 단위도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20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여기 이어서 지금 6번 압력에 이어서 7번서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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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